이번에 옥시 사태를 개최로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허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소위 안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.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어제 각 상임위에서는 이 관련된 법 제도 개정이 무산됐습니다. 세월호법 연장도 무산됐습니다.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까? 국민들을 상대로는 마치 20대 행선 민인을 반영해서 이런 문제에 다 협조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정작 해당 상임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단 한 가지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모습 국민들이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남은 5월 국회에서 최대한 양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. 저희가 확장한 정보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한국사회에서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사회에서 gentriages 수 있는 뭔가 무산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.